에너지 수련이나 마음 공부가 제가 어느 단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멈춘 거예요. 확신이 와서 끝났다고 생각해서 딱 멈췄더니 절대 공을 얻었다. 이런 제가 고시를 마무리 지을 때쯤에 밤새 극도로 깨어있는데 아 이게 우주의 근원적인 혼원일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다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딱 깨서 아침 그날이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. 밤에 공부는 안 하고 다음 날 시험인데 그 적절한 긴장감 속에서 공부하기가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 수련한 분한테 고시를 권하고 자주 있는 시험도 아니고 1년마다 하나 있잖아요. 적절한 긴장감이 몰고 가주면요. 공부 외에는 다 재밌거든요. 그때는. 고시 공부만 아니면 다 재밌어요. 그러니까 명상을 더 즐기면서 하게 되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환경이었어요. 시험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다음날 시험 본다 하니까 밤에 얼마나 적절한 긴장감이 유지되잖아요. 그래서 그 상태에서 밤새 깨어있어봤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궁극의 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광주에 있던 직고기죠. 제 동생한테 전화가 하더라고요. 어제 꿈에 형이 절대 공을 채득했다고 막 설명을 해주더래요. 꿈속에서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식으로 공부 점검을 많이 했어요. 저한테 뭔 변화가 일어나면 호연직이나 직고기나 아무튼 제 주변 사람이 꿈을 꿔서 제가 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. 제가 제 꿈을 꾸면 안 믿길 텐데 주변 사람이 꼬져요. 그럼 맞춰보면 되게 맞아요. 제가 저한테 일어났던 일을. 그래서 그 뒤로 저는요. 대충 그 상태 된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는 건 안 했어요. 멈추고. 반년 이상 계속 나갔던 것 같은데요. 멈추고. 나중에 그냥 나가요. 자동으로 나가요. 자꾸 하니까.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안 나가기로 한 이유는 안 나가죠. 그러니까 이게 사람. 그 뒤로 이제 다시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 한참 나갈 때만큼은 편하진 않더라고요. 수월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멈춰버리고 이제 뭐 있는 건 아니까 에너지체가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그거 결국 양심밖에 안 남더라고요. 저는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나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. 그럼 제가 해야 될 거는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. 그냥. 제가 제일 주안점 두는 거는 정신 차리고 그냥 극도로 산매가 아니라 그런 것도 다 해봤기 때문에 정신 모으고 매 순간 양심적인 선택을 우주에서 계속 하는 거죠. 그게 나와 나 모두에게 제일 이득이라는 걸 알고 개이득이라고 그러잖아요. 개이득. 제일 이득되는 걸 해야죠. 사람이. 제가 여기서 자꾸 나가고 있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.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우주 공식대로 해줘야 돼요. 아무튼 그런 깨달음까지도 왔었어요. 그런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와서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하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넌 앞으로 목표가 뭐냐 하면 저는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. 그냥 제 생긴대로 사는 거예요. 제 양심대로 그냥 사는 거죠. 뭘 한다도 없어요. 저는 그냥 사는 거죠. 제 양심이 흡족하게 그냥 사는 거죠. 이런 호흡을 하네 깨어있음을 하네 육바람을 하네 결국 모아지면 이렇게 됩니다. 제가 해보고 말씀드립니다. 그냥 편하게 사시게 돼요. 나중에 그냥 특별한 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거죠. 늘 정신 모으고 사는 거예요. 올바른 선택을 하면 사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시려면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다 해보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는 오늘의 대화가 오늘의 대화가 계획을 하실 수 있는 적라보셔야 돼요.